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 채널 시작합니다 영화의 바람 기영도 시외버스는 끝없이 달렸다 길 옆으로 발퀘에 밟혀 흩어지는 흙먼지가 뽀얗게 차창을 가렸다 해는 찌는 듯이 내리쬐었다 난 오른손을 들어 햇볕을 막으려 차양을 만들었으나 두 눈으로 강렬하게 쏟아지는 햇볕 때문에 자꾸만 눈을 찡그렸다 시간은 어느덧 정오를 지나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엄마가 넣어준 빵과 과자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배는 고프지 않았다 앞에 앉은 김복사님은 차 타고 나서부터 주웅 말이 없으셨고 차창 밖을 양의 얼굴을 돌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이따금씩 훔치실 뿐이었다 말이 없는 것은 현이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누나는 두 손에 꼭 보라색 뿔목걸이를 붙잡고 있었다 나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어떠한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소사가 가까워올 때 누나는 골을 짚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코끝으로 땀이 방을 져 있었다 누나는 차 멀미가 심한 편이었다 멀미나? 내가 힘없이 물었다 누나는 잠자코 있었다 얼굴이 점점 새하해졌다 괜찮아 누나는 나를 쳐다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희미한 미소가 입 끝에 나타났다가 금방 쓰러졌다 누나의 눈과 마주쳤다 누나는 얼른 고개를 떨구었다 가방을 열고 누나는 고구마 과자를 꺼냈다 누나가 한 주먹 덜어서 나에게 주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과자를 뿌리칠 수는 없었다 달팽이처럼 뱅뱅 원을 그린 고구마 과자를 깨물었다 까만 흙설탕이 박힌 선을 따라서 조금씩 과자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도 못 먹고 10원짜리 동전만 한 과자를 의자 밑에 떨어뜨렸다 이어 과자를 담은 왼손이 밑으로 쳐졌다 과자가 와그르르 떨어졌다 목사님이 쳐다보셨다 그리고 급히 고개를 돌리셨다 누나는 더욱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난 걱정스레 누나를 쳐다보았다 얼마나 더 가야 될까? 다 왔어야 할 텐데 난 목사님에게 아주 작게 물었다 고아온 아직 멀었어요?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 목사님은 고개를 힘껏 뒤로 젖혔다 다 왔다 다음 정거장이야 목사님도 승객이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말했다 누나 얼굴이 점점 새하해졌다 좀 참아 다 왔대 나는 조금 힘있게 말했다 누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는 사월답지 않게 폭염이었다 들판에서 아지랑이는 불꽃처럼 뜨거이 타올랐다 버스가 섰다 우리는 내렸다 신장로 위에는 꽃 한 송이 피어있지 않았다 목사님이 말없이 약간 앞서 걷기 시작했다 누나는 양손에 책가방과 짐가방을 들었다 나도 내 책가방을 들고 누나 뒤를 따랐다 누나는 고개를 꼿꼿이 하고 힘있게 걸어갔다 시뻐도 못 가 누나가 주저앉았다 새하얀 얼굴에 핏기가 한꺼번에 몰렸다 누나가 토하기 시작했다 난 얼른 다가가서 등을 두드렸다 하얀 토사액이 금방 풀썩이는 길가 흙을 축축이 적셨다 나는 계속 두드렸다 누나가 다 토한 후에도 한참이나 나는 더 두드렸다 누나가 왼손으로 입가를 닦으며 힘없이 일어섰다 누나는 얼마나 심하게 토했던지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목사님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다 난 얼른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누나와 나는 다시 걸었다 정말 더운 날씨였다 난 책가방을 끌듯 빛을 빛을 걸었다 그러나 누나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재빨리 목사님 뒤를 따라 걷는 것이었다 우리들 얼굴 가득히 땀같이 끈적거리는 것이 흘러내렸다 정말 더웠다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은 내가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아이들과 교실에서 분필 던지기 놀이를 했다 칠판에 커다랗게 겹겹이 원을 그리고 분필로 맞히는 장난이었다 영주는 꽤 나를 따랐다 내일 반장선거에는 틀림없이 네가 될 거야 영주는 힘껏 팔을 젖히면서 분필을 던졌다 우리는 어제 저녁 재방을 따라 걸어오면서 빌기를 뽑아먹으면서 놀았다 넌 공부도 잘하니까 영주는 그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 학급은 반장선거를 했을 것이다 선생님도 그부들도 다 놀랐겠지 이창우 결석인가? 선생님은 코를 쥐고 코밑을 쓱쓱 비비며 생각하실 것이다 웬일일까 반장선거하는 날에 아버지가 구정을 쐬고 나서 이틀 후에 쓰러지던 날 난 빙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다 평범한 겨울날이었다 썰맨은 여느 때마냥 10미터도 못 가고는 빙판의 자잘한 흠에 걸려 넘어지곤 했다 안방에서 마을 사람들이 입이 옆으로 돌아간 아버지를 눕히고 침쟁이 할아버지를 내리러 뛰어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나는 줄줄 땀을 흘리며 현관을 들어섰다 엄마는 의외로 침착하셨다 중풍이야 소사 성육원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김 목사님은 아치 모양의 함석으로 테를 두른 고아원 정문을 눈짓으로 가리키셨다 우리는 말없이 목사님을 따라 들어갔다 정문에서 돌멩이가 울퉁불퉁 깔린 소로를 따라 약간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진 곳에 원장의 사택이 있었다 하얀 단층 양옥이었다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당엔 거칠게 손질된 관상목이 가는 철근 기둥 사이로 보기 좋게 심어져 있었다 마루에 책가방을 내려놓고 현이 누나는 손등으로 얼굴에 땀을 닦다가 생각난 듯 가방을 열고 수건을 꺼내 내 얼굴을 닦아주었다 원장은 철퇴 안경을 끼고 반쯤 대머리가 까진 중년이었다 난 동화책에서 읽어 알고 있는 내 상상 속의 고아원과 이 원장의 사택을 보면서 까닭모를 흥분을 느꼈다 내 양아버지 될 사람 얘는 초등학교 5학년 쟤는 6학년입니다 목사님은 원장에게 나와 누나를 눈짓으로 짚으면서 말하셨다 사택에서 고아원 건물은 바로 보였다 붉은 벽돌집 교회와 그 앞에 조잡한 놀이터 그네 몇 개와 시소, 나무 벤치 교회 맞은편으로는 양계장처럼 길다랗게 세 줄로 늘어선 허름한 슬레이트 건물 원아들이 모두 학교에 나가 있을 시간이라서인지 고아원은 조용했다 그것이 일종의 청결한 느낌을 주었다 불볕더위 속에서 마당과 작은 운동장이 거의 흰색으로 지글지글 타고 있었다 멀리 건물 뒤로 동물원 테두리처럼 굵은 철사가 마른 목골로 정밀하게 얽힌 울타리가 빙 둘러쳐 있는 게 보였다 누나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목사님과 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식모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점심밥 식모는 누나와 내 앞에 밥상을 놓고 우리에게만 들릴 만큼 작게 말했다 많이 먹어도 앞으로는 이런 밥상 대하기 힘들 거야 누나는 방바닥만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난 식모의 눈을 찌를 듯이 노려보았다 먹어둬라 뱃속은 항상 든든해하니까 원장의 우리에 대한 첫 마디였다 그의 대머리에서 인중을 향해 순간 땀방울 하나가 스르르 굴러 떨어졌다 김 목사님이 우리에게 식사를 체근하는 듯이 먼저 숟가락을 드셨다 사실 반찬 가지수는 우리 집에서 먹던 것보다 세 배 많았다 그러나 국은 너무 짰다 누나와 나는 시장했지만 밥맛이 없었다 밥은 반 그릇도 우리에게 먹히지 않은 채 하얀 배를 드러내고 버려졌다 내가 조심스레 숟가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목사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시고는 다시 식사를 계속하셨다 원장은 계속 밥을 먹었다 쉬지 않고 햇볕은 관상목 위로 그림자 한 뼘 남기지 않은 채 내리쬐었다 아버지는 식물인간처럼 방에만 누워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반신불수로 우리에게 돌아온 아버지의 입은 쓰러지던 첫날 얼굴 왼쪽으로 거의 30도 비뚤어져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어느 정도 혐오감을 풀어주었다 퇴원해 집에 돌아온 날 아랫목에 길게 쓰러져 있던 그 내가 그의 발치에 쪼그려 앉아 동물원의 사자를 보듯 말똥말똥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왼쪽 성안 발바닥이 천천히 움직여 내 팔목을 툭툭 건드리면서 백치같은 반죽 웃음을 흘리던 아버지 그것은 어린 내 가슴에 퍼붓는 절망 그것이었다 큰 누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업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큰 누나가 그나마 우리 집에 영향을 공급해야 할 연약한 뿌리였기에 둘째 누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곧 신문배달에 나섰다 내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항상 둘째 누나는 추운 겨울 아침 온몸에 서리를 뒤집어쓴 채 창백한 뒷모습으로 사라진 후였다 나는 우리 집이 얼마 동안 이러한 최악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곤 하였다 셋째 누나였던 현이 누나가 점점 말이 없어지던 때가 그 즈음으로 기억된다 또한 김 목사님이 그 즈음 엄마와 자주 만나 이야기하실 때 현이 누나와 나는 우리 식구 중 누군가가 동화 사랑의 가족에서처럼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 할 것이라는 희미한 예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의 병과 바꾸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천평 정도로 임대받아 짓던 배추밭은 엄마 혼자에게 벅찬 짐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유일한 땅이었던 내가 건너밭은 꽤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버지 입원비로 헐값에 팔린 채 우리 가족의 품을 떠났다 아버지의 명성과 마을에서의 추앙도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식사는 끝났다 목사님은 빨리 자리를 뜨고 싶으신 눈치였다 원정이 담배를 피워 물었다 뽀얀 담배 연기가 계란의 흰자위가 끓는 물에 풀어지듯 허공에서 녹아들고 있었다 하루는 서서히 저녁을 영하여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 먼 곳의 구름이 해를 열게 빗겨 지나갈 때마다 마루 위에는 커다랗게 독수리 날개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간간이 스쳐 지나갔다 목사님이 일어서셨다 순간 현이 누나와 나는 서로 눈을 맞부딪혔다 누나의 눈동자에 얼핏 당혹한 빛이 서리였다가 금방 사라졌다 공부 열심히 하고 원장님 말씀 잘 듣거라 그러는 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너희들 효도란다 목사님이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몇 발자국 가다 다시 돌아보시곤 찬찬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셨다 멀리 이글거리는 길 위로 목사님의 모습이 점차 땅과 섞이면서 아주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는 뜻 모를 해방감이 공포와 더불어 다가왔다 이젠 고아원 생활이다 우리는 따뜻한 밥 부모의 사랑 하얀 운동화 소풍과 김밥 동화책과 멸치볶음을 체념했다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슬픔은 교묘한 보호의 껍질을 체념으로 위장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야무진 다짐으로 우리는 눈에 불을 켰다 목사님이 아주 떠나셨을 때 우리는 속세의 번뇌가 깡그리 청산되도록 피나는 수도를 연마해야 할 승려의 마음가짐이었다 곧 우리는 본격적인 고아원 생활에 용감히 돌입하였다 원장이 언제 불렀는지 곱상하게 생긴 여자가 우리를 데리고 닭장같이 늘어선 슬레이트 처음 건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이가 삼십이 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머리를 곱게 쪽지어 청결히 빚고 있었다 눈에 잔주름이 많고 검은 그들이 눈 밑에 반혼을 그리고 있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유 선생님이라고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확 하고 어두 침침한 공기가 검은 연기처럼 퍼져왔다 복도가 길게 뻗은 양옆으로 희망반 온유반 사랑반 등의 펫말이 쭉 붙어 있었다 여기는 여자애들 방이야 난 예감했던 슬픔에 휩싸였다 결국 우리는 다른 방을 쓰는구나 하루에 몇 번이나 누나를 볼 수 있을까 난 누나를 쳐다보면서 유 선생에게 떨리는 음성으로 물어보았다 남자애들 방은 따로 있나요? 응 이 바로 뒤가 남자애들 숙소고 그 뒤는 비품실 같은 곳이 있어 해는 어느덧 기울고 있었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거의 되었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거의 되었다 주먹, 부르튼잎, 상소리 머리에 우글거리는 이 코피 아이들이 하나 둘 유리창 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 선생의 방 안에는 동화책들이 잔뜩 꽂혀 있었다 유 선생은 저녁 식사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 오늘 처음으로 가진 누나와 나의 단둘만의 시간은 끈끈한 감상 속으로 우리를 몰아갔다 누나는 가방을 열고 고구마 과자를 꺼냈다 난 고개를 가로저었다 동화책을 폈지만 글자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애써다진 단단한 가슴에 보호막이 실상은 얼마나 약한가를 알고 있었으며 우리의 대화가 몇 마디 말로써도 그 보호막을 산산히 부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오후에 먼지 같은 햇살이 방 안에서 동쪽을 향해 비껴 지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술래잡기 놀이를 하듯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게 창쪽으로 몸을 붙였다 이러한 긴장과 두려움을 하루 사이에 길들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어렸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물속에서 소리치듯 아득히 들려오면서 나에게는 약솜처럼 고요한 피곤이 슬그머니 밀려들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때 창문에는 주색빛 바탕에 둥글고 길쭉한 붉은 무늬가 그려진 커튼이 묵직하게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노을이었다 아 고아온 창문을 통해서 보는 노을은 왜 그리 아름다웠을까 노을은 수류탄이 터지듯 공중에서 펑펑 터져 갈기갈기 구름을 적시고 있었다 누나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짐가방과 책가방을 양 겨드랑이에 꽂힌 채 오른 어깨 위에 비스듬히 기댄 얼굴 침이 천천히 흐르고 있는 반쯤 벌어진 잎 난 누나를 거세게 흔들었다 일어나 일어나 누나는 선선히 눈을 떴다 잠시 몽롱한 잠의 후유증에 빠져있더니 방 안을 둘러보고는 체념한 듯 두 눈을 부비고 터가리 깊숙이 흘러내린 침을 손등으로 쓱 닦았다 유 선생이 들어왔다 미소를 지으며 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그녀는 말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야 식당으로 가자 우리는 일어섰다 그때 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유리창 너머 박박머리 사내의 둘이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창턱이 높아서인지 호기심 어린 눈과 힘 준 새빨간 손등과 거의 하늘을 향한 콧구멍만 보였다 나는 곧 마음을 굳게 먹고 그들에게 나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개선을 재빨리 하고 그들을 마주 보았다 그러나 공포에 질려 보이는 곳은 오히려 그들이었다 식당은 길다란 나무 탁자와 좌우로 놓인 의자가 한 조를 이룬 것이 열 개 정도 놓여 있었다 우리는 몇 번째 조인과 섞여 고아 그들과 한 자리에 섞여 처음으로 고아가 되었다 식사에 대한 감사기도 후에 나는 우리의 식탁을 바라보았다 나는 기억한다 김치는 두 가지였는데 새하얀 깍두기와 새파란 배추 김치였다 그것도 파, 마늘, 고추 등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김치 국은 배추국이었는데 이렇게 더운 날 밖에 내다 놓으면 소금을 구워낼 수 있으리만치 짰다 그러나 더 짰던 것은 우리의 똘똘 뭉친 마음이었다 꽁보리밥에 가까운 그것을 우리는 원장댁의 풍요한 식사보다 더 많이 먹었다 헉헉거리며 난 이마에 땀을 훔쳐가면서 열심히 먹었다 그러나 현이 누나와 나를 흘끔거리며 바라보는 다른 애들이 아쉬운 듯 숟가락을 놓았을 때 나의 밥은 거뭇거뭇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밥은 밥 밥 밥 밥 세 끼를 먹는다는 것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영양의 보급이라는 물질적인 뜻이 아니라 가족의 평화에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절실히 느낀 것은 얼마 전이었다 입에 풀칠한다는 평범한 말이 생생한 현실로 닥쳐와 맛본 사람이 아니면 그 참뜻을 모른다 큰 누나 둘째 누나들은 학교에 점심을 싸갖고 가지 않았다 친구들이 물으면 살 뺀다고 넘겨버렸다 한 번은 둘째 누나가 도시락을 싸갖고 가게 되었다 도시락 반찬으로 갈치를 싸갖고 갔는데 밥 위에 찐 갈치 그 허연 비늘이 풀처럼 덮여진 종이 넵킨 같이 얇은 갈치였다 그 갈치에 고춧가루를 치며 맛있게 보이려고 애쓰는 둘째 누나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현이 누나와 나는 쌀을 아끼기 위해 나는 이상한 눈길이 내 밥그릇에 머문 것을 의식했다 본능적으로 난 밥그릇을 왼손으로 꽉 부여잡았다 맞은편에 다갈색 입술이 안으로 말린 계집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도 연방 밥을 퍼넣으며 몰래 몰래 다른 아이들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러나 난 약간의 실망을 느꼈다 팽팽한 적대감, 텃세, 기죽이려는 고집스런 얼굴 이게 아니었다 못표정한 얼굴, 무관심한 얼굴이 태반이었고 우리같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보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인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날 밤 우리는 정식으로 소개되었다 현이 누나와 나는 갈라졌고 나는 남자 원아들의 숙소인 두 번째 건물로 김 선생이라는 남자를 따라 들어갔다 성실반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또래의 사내들이 열 명 남짓 앉아 있었는데 상당히 지친 모습들이었다 바닥은 엿기름 종이 같은 진한 갈색 장판이었고 천장과 벽은 비교적 깨끗한 흰색이었으며 사물함 비슷한 것이 선반 형식으로 늘어져 있었다 벽장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발엔 군용 담요가 얼핏 눈에 들어왔다 나는 책가방을 놓고 한쪽 구석에 엉거주춤 일어섰다 반장을 해본 적이 있는 나는 여러 사람 앞에 섰을 때 결코 떨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때 나는 발목을 다친 줄광대가 줄 앞에 섰을 때처럼 아득한 기분이었다 내장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벌레처럼 두려움으로 창백하게 일어섰다 못 표정하고 지리한 눈길들이 나를 쏘아왔다 김 선생이 지시를 따라 나는 태연을 가장하려는 몸짓으로 뒷짐을 지고 말했다 저는 이창호입니다 앞으로 잘 5학년인데요 서울 돌윤초등학교 다니다가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얼굴이 불에 댄 듯이 화끈거렸다 김 선생은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되라고 말하고 나갔다 우리는 잠시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수근수근 그들끼리의 얘기를 했고 몇몇 아이들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려는 눈치였으나 말을 거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차라리 그들이 나에게 신입신고를 시키고 따귀를 갈겨주기를 그리하여 내가 꼭 참고 매를 맞으며 내 푸릇한 도끼를 자랑할 수 있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석고상들처럼 묵묵히 앉아 있기만 했다 얼마 후 실장같이 보이는 애가 잠을 자자고 말했고 아이들이 주섬주섬 일어나 옷을 벗기 시작했다 몇 아이가 벽장 문을 열고 낡은 군용 담배와 분홍색 누비이불 몇 조각을 꺼내 폈다 아이들은 생각처럼 탄탄한 힘살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가슴이 툭 튀어나와 있기도 했다 나의 러닝 셔츠와 팬티는 잿빛 우중충한 하늘의 흰 비둘기처럼 선명했다 나는 그 부끄러움에 얼른 맨 구석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다 한 아이가 불을 껐다 잠을 청하려고 눈을 붙였으나 천만 가지 상념들이 머리에 가득 찼다 아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바깥에서 김선생 같아 보이는 발소리가 들렀다 난 이제는 오히려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었다 유대감 좋은 단어 서로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를 느꼈다 고아원이라고 진짜 고아들만 있지는 않다 내 경우와 같이 부모에게 부양 능력이 없을 때 멀쩡한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일은 허다하다 김선생이 문을 열고 손전등을 한 바퀴 비춘 후에 문을 닫았다 발소리가 천천히 사라져갔다 밤은 고요 속에서 천천히 그 어둠을 드러냈다 마주보이는 벽의 작은 창문 사이로 나무의 검은 실루엣이 보았다 밤하늘이 새파랗다는 사실을 아는가 새파란 밤하늘의 검은 나무의 실루엣 몇 개의 별이 과일처럼 가지 끝 잎새 위에 얹히고 달빛이 타오르듯 나무의 어깨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성실반 안에서도 빨간 별 하나가 불꽃처럼 빛을 뿜고 있었다 사실 그곳은 불꽃이었다 담배불 저쪽 끝에 새아이가 일어나 앉아 있었다 팬티만 입은 그들의 어깨선이 부드럽고 힘차게 떠올랐다 한 대의 담배를 셋이 나눠 피우는 모양이었다 내 쪽에서 얼굴이 비스듬히 보이는 아이가 천천히 연기를 뿜었다 연기가 아름다운 공호가 되어 금방 사라졌다 아침은 자연스럽게 허리에 차가운 손을 밀어 넣어 나를 일으켰다 나의 어설픈 혼란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나는 길게 종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 종이 나를 깨웠는지 내가 깨어나 종소리를 들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른 아이들이 후다닥 몸을 일으키고는 이불을 개기 시작했다 나는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칼날 같은 예리한 햇빛에 난자되는 얼굴을 돌리며 충분한 잠을 허락해 준 신에게 감사했다 모든 혼란은 이미 잠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얼른 일어나 옷을 주워 입고 아이들이 몰려나가는 곳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했다 성당 내부는 내가 다니던 주일학교 예배당보다 세 배는 더 크고 아름답고 성대했다 오르간이 울리고 우리는 신의 아들인 것처럼 짐짓 엄숙한 얼굴을 하고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갑자기 툭 하고 무엇인가 내 호주머니에서 떨어졌다 보랏빛 조개 모양의 뿔목걸이 큰누나는 우리가 집을 떠나오기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두 개의 뿔목걸이를 우리 손에 각각 쥐어주고는 쌓아놓은 이불 위에 머리를 얹고 울었다 아랫목에서 불상처럼 앉아있는 아버지는 자꾸만 오른쪽으로 기우는 몸체를 바로잡기 위해 시계추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떠나던 날 어제 아침 난 엄마가 정류장까지 따라오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엄마는 푸석푸석 부은 얼굴로 우리의 가방을 들고 아침 안개가 뽀얗게 피어오르는 다리를 지나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오셨다 엄마는 버스 정류장 앞 가게에서 과자와 빵을 사서 가방에 넣어주시고는 목사님에게 가볍게 목리를 하였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엄마는 전혀 울지 않았다 단지 얼굴 아랫부분이 약간 일그러졌을 뿐이었다 버스가 떠나고 우리가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돌아본 엄마의 모습은 갑자기 종이 다리처럼 구겨지는 하반신을 두 손으로 얼싸 안으며 쭈그려 앉는 곳이었다 모두가 학교로 떠난 고아원의 운동장은 점차 이글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시소 옆 나무 의자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운동장은 얼음처럼 새하얗게 빛나며 타올랐다 그때 누나가 일어나 건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동굴에서 나오듯이 눈부신 햇살이 낯을 찡그리며 누나는 작은 그림자를 끌고서 총총이 뛰어왔다 먹을래? 고구마 과자였다 갑자기 허기가 거품처럼 부글부글 일기 시작했다 난 한 움큼 집은 고구마 과자를 와드득 깨물어 먹기 시작했다 누나는 가만히 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희미하게 웃었다 그때였다 예기치 못했던 일이 나타났다 환각이었을까 뜨겁게 타오르는 운동장 모퉁이에 하얀 옷이 어른어른 피어올랐다 우리는 놀라 바라보았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엄마였다 엄마는 치머폭을 한 손으로 단단히 부여잡고 남은 손으로 공중을 헤집으면서 달려왔다 웬일일까 엄마는 갑자기 갑부가 되어 산타클로스처럼 나타난 것일까 엄마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 작은 가슴은 공기총을 본 참새들 심장처럼 더욱더 이리저리 거세게 뛰놀았다 엄마는 얇게 울며 우리의 손을 붙잡았다 집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죽든 살든 같이 살자는 것이었다 밤새 못 잔 엄마의 눈가가 푸석푸석 부어 있었다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엄마는 콱 쉰목으로 띄엄띄엄 간신히 말을 했다 운동장 위에는 소리개 두 마리가 빙빙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왔다 현이 누나가 의연히 숙였던 머리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난 여기 남을래 엄마 갑자기 엄마의 낯빛이 휘어졌다 창호만 데리고 가요 난 남겠어요 누나는 얼굴을 미끄럼틀을 저편 은행나무로 돌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누나의 타오르는 시선이 은행나무 주변에 떨어지는 은행알처럼 여기저기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떨어졌다 누나는 다문 입술을 더욱 굳게 다물었으므로 입 부근에는 일그러진 근육이 섬세하게 나타났다 창호는 너무 약해서 안 돼요 그치만 난 견딜 수 있어 일생동안 여기 있겠다는 건 아니야 집 형편이 좋아지면 바로 돌아갈 거야 여기서도 중학교는 다닐 수 있대 그건 그랬다 난 숙기가 없는 편이었다 사실 어제 얼마나 초조했던가 짐짓 동요하지 않으려 했던 나의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허약해 있었던가 그에 비해 현이 누나는 힘이 세었으며 어제만 해도 얼마나 의연하고 꿋꿋한 자세였던가 웬만한 동갑내기 사내에들과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누나였기 때문에 난 누나를 믿었다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야 암 잊고 말고 엄마는 계속 울고 있었다 소리개가 이제는 한 마리만 빙빙 원을 그리며 날다가 막 동쪽 하늘 넘어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다 나는 기뻤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나는 누나를 위하여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나도 슬펐으므로 난 충분히 그 표정을 지을 수 있었다 엄마의 출연은 정말 낯꿈같이 혼란한 것이었다 난 그 뒤숭숭한 경황 속에서도 가장 확실히 지녀야 했던 감정을 얼굴 가득히 치장할 수 있었다 운동장은 드디어 그 열기가 절정에 다달아 있었다 백지처럼 창백한 운동장 기술계는 검정에 가까운 관상목이 몇 달을 감지 않은 머리칼처럼 엉켜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아 떠나는 기쁨이란 난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 만화책, 운동화, 김밥, 흰 머리수건, 미술대회 오징어 가위생으로 난 돌아간다 단호한 결심으로 석고상처럼 꾸든 그러나 모델처럼 밀그러진 듯 입 근처에 미소를 지은 누나는 결국 고아원에 남기로 했다 방으로 들어가 난 가방을 들고 나와 엄마에게 들려왔다 그러고 나서 나는 누나가 머무를 방에 누나와 함께 들어가 짐가방을 열고 누나와 나의 소지품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들고 나왔다 고구마 과자는 누나에게 주었다 우리가 야반도주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야반도주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학교를 세어 나와 이곳에 숨어 들었듯이 나는 원장과의 어설픈 두 번째 만남의 절차를 거치고 고아원생들 몰래 아무 일 없었듯이 환상처럼 엄마의 손을 잡고 정문을 나섰다 누나는 연신 굳은 미소를 지으며 정류장까지 따라왔다 엄마는 계속 한숨을 쉬시며 간간히 눈물을 닦으셨는데 나 역시 슬픈 것은 정말이었다 가장 슬픈 표정을 짓기 위해 난 이따금씩 고아원 창백한 건물과 누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양미간을 찡그리곤 했다 버스가 왔다 아 그때 난 갑자기 구토를 느꼈다 버스를 향해 그리고 모두 아무 것이든지 향해 내장 속까지 토하고 싶었다 메스거리는 속을 가라앉히며 목젖까지 메마른 소리로 난 누나에게 말하였다 잘 있어 잘 가 누나는 활짝 웃었다 난 먼저 버스를 올라탔다 엄마가 우시면서 누나와 몇 마디 말을 하고 따라 올라탔다 버스가 뒤로 한 번 진동을 하더니 부르릉 떠나기 시작했다 맨 뒷좌석에 앉아 난 뒤돌아보았다 누나가 손을 흔들며 서 있었다 난 그때 처음으로 현이 누나가 노란색 티셔츠에 보라색 치마를 입고 있음을 알았다 무지무지 더운 날이었다 내 얼굴에서 끈적거리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누나가 멀리 멀리 한 점 수평선이 되었을 때 난 자세를 바로 잡았다 시외버스는 끝없이 달렸다 엄마는 옆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자고 계셨다 차창 밖으로 먼지가 뽀얗게 올랐다 차창이 먼지로 뒤덮이면서 시야가 흐려졌다 불현듯 난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보랏빛 조개 모양의 뿔목거리가 지폈다 나는 창을 열었다 그리고 사그라지는 먼지를 고스란히 밟고 있는 신장로 위에 그것을 힘껏 던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얼음가루 뿌리듯 차창을 부술듯이 비집고 들어와 내 온몸을 싸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누나 아 길은 끝없이 먼 듯이 느껴졌다 가도 가도 끝없이 보이는 길을 시외버스는 달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나는 내 얼굴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을 알았다 분수처럼 추위가 솟아올라 나는 덜덜덜 떨고 있었다 신장로는 다시 맹렬한 기운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창 밖으로 똑같은 풍경들이 바람처럼 휙휙 스쳐갔다 잘 있어 나는 중얼거리며 꿈꾸듯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천천히 눈이 감았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집사ogy toda ablo 천천히 눈은 감았다 아멘